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오늘 아기의 대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워보기로 해요. 엄마 혼자 육아하기 힘들 때, 정보는 많지만 내 아기에게 만든 정보는 없을 때 권양아 원장과 함께해요. 엄마의 육아 어려움 공감하며 함께할게요. 출생 초기의 아기들은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많게는 다섯 번까지 변을 보다가 6주가 지나면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의 변을 봅니다. 아기들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도 일주일씩 변을 안 보기도 해요. 아기들이 변 볼 때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까지 힘을 꽉 주고 엄청 힘을 주면서 매우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때 우리 엄마들 도와주고 싶어도 변 보기 하나만큼은 도와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기는 작은 학문으로 변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변을 여러 번, 며칠간 계속 보다 보면 아, 변 볼 때는 이렇게 힘을 주고 변을 보는 것이 편하구나 라는 것을 배우면서 복부 근육 수는 방법을 배워갈 겁니다. 대변의 물기, 색상, 횟수와 양을 살펴보면 아기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대변의 물기, 색상, 횟수를 파악하면 우리 아기의 건강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모유를 먹는 아기, 분유를 먹는 아기를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모유를 먹는 아기의 대변, 아기의 대변에 물기 파악하기. 생후 6개월까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분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보다 매우 묽은 편이에요. 초보 부모님들은 이런 묽은 변을 보면 어, 설사가 아닐까, 장염이 아닐까 걱정하곤 합니다. 대부분 모유만 먹는 아기들의 변은 매우 묽기 때문에 기저귀에 훅 스며들어 젖어 있어요. 아기의 변이 어른의 변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유만 먹는 아기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유만 먹는 아기들의 변이 묽은 것은 건더기만 충분히 있다면 매우 정상적인 변입니다. 물론 묽지 않은 변을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논다면 묽은 변도 정상변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변이 물든 안 물든 고민하지 마세요. 좀 찐득하게 기저귀에 들러붙는 변도 있어요. 그런 변을 본 아기가 잘 먹고 잘 놀고 편안하다면 그 변도 정상변입니다. 아기의 변 색깔 파악하기 녹색 변 아기의 변이 황금색 변, 노란색 변이어야 정상변이라는 인식을 가진 우리 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러나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변은 좀 다양한 색깔이에요. 황금변, 노란변, 녹색변, 갈색변, 검은변 이렇게 다양한 변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변을 보면 어? 장염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요. 녹색변은 연두색변, 쑥색변과 같이 다양한 색깔로 보입니다. 아기가 모유를 섭취하면 그 모유는 식도와 위장을 지나 시비지장에 이르러요. 그러면 간에서 담즙이 나오고 녹색 쓸개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기가 섭취한 모유가 소화가 되면서 단집과 녹색 쓸개집과 섞여서 소장과 대장에 이르러 녹색이 점점 옅어지면서 노란색, 즉 황금색을 띠는 거예요. 성장급등기에는 특히 아기들이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밀어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색변이 아직 황금색으로 변하기도 전에 막 밀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녹색변, 연두색변 이러한 변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기가 모유를 먹는 어떠한 시간대에 너무 졸려서 이쪽 2분 빨고 겨우 이쪽 1분 빨고 그냥 잠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모유가 너무너무 많아서 전효양이 많은 엄마들의 경우에는 아기가 앞점만 먹고 녹색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녹색변은요. 건더기가 적고 물이 많아요. 이러한 물기 많은 녹색변은 건강에 이상 있는 변은 아니에요. 엄마가 후유까지 한쪽 가슴을 푹 먹일 수 있도록 애쓰시면 다시 건더기가 많은 녹색변이나 황금색변으로 변할 거예요. 아기가 많이 먹어서 소화가 빨라서 녹색변이 나왔다면 우리 애기 많이 먹었구나. 소화가 빨랐어. 많이 먹어서 막 밀어냈어. 이렇게 생각할 일입니다. 엄마가 한쪽 가슴 끝까지 후유까지 다 먹여줄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아기가 변을 2, 3일 만에 보았는데 쑥색변을 뗄 수가 있어요. 녹색변, 연두색변, 쑥색변을 봤을 때 막 병원에 굳이 달려가지 않아도 돼요. 아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장운동 속도가 다를 수가 있고 너무 심하게 우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건강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아기의 기분에 따라서 변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가 녹색, 쑥색변을 본다고 해서 나는 꼭 이거 황금색변으로 바꿔야 돼 하면서 갑자기 모유를 중지하고 분유를 먹이거나 분유 브랜드를 계속 황금변을 볼 때까지 교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거 좋은 선택 아닙니다. 아기가 녹색변을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는 얘가 놀랬다고 얘가 크게 놀랬다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아기의 녹색변은 건더기만 충분하다면 문제 없는 변이에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의 부모님들께서 조부모님들께서 환을 먹여야 된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먹이시면 안 돼요. 검은색변 아기는 출생 직후 암갈색 같은 태변을 볼 수 있죠. 이 태변을 하루 이틀 보다가 3일째부터는 이행변으로 올리브 그린 색깔을 보면서 변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아기가 생후 2주, 생후 6주, 생후 10주 이렇게 되었는데 갑자기 암갈색의 변을 보았어요. 이 검은변은 뭐지? 엄마 유도에서 피가 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엄마 모유를 유축했더니 핑크 모유가 나왔다. 그러면 아기가 그 모유에 섞인 피를 먹고 암갈색 변을 본 겁니다. 아기가 개워낸 토사물이 갈색을 띈다면 정말 엄마 유도에서 피를 먹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기가 피를 조금 먹는 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고요.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엄마가 모유를 전혀 먹이지 않는 분유를 먹이는 아기인데 아기가 검은색 변을 보았어요. 그러면 철분제를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철분제를 먹고 있지 않는데도 검은변을 보았다면 그때는 꼭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소화기간 내에 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기가 모유도 먹고 분유도 먹고 철분제도 먹고 있다면요. 철분제 때문에 검은변을 보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기의 변 횟수 파악하기 아기가 평소에는 하루 한 번에서 네 번까지 변을 잘 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씩 변을 안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기가 출생 후에 변을 잘 보다가 생후 6주 이후에 갑자기 변을 많이 안 보고 며칠 있다가 보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일반적인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모유변은 며칠 동안 보지 않아도요. 절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아요. 1주 동안 변을 못 보다 보아도 묽은 변이고 3주 정말 3주까지 변을 안 보아도 모유만 먹는 아기들에게는 정상적이거든요. 3주까지는 안전해요. 3주 동안 변을 보지 않아도요. 아기가 변을 보았다고 해서 딱 열어보면 기저귀 열어보면 묽은 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만 먹는 아기들은요. 3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변을 보지 못했다고 함부로 관장시키지 않아요. 우리 아기 똥 언제 싸는 거야 하면서 조바심 늙게 기다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유는 분유에 비해서 흡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이 적게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정말 흔치 않은 일이지만 아기가 수유 정체기가 와서 좀 덜 먹고 싶어서 모유를 좀 덜 먹고 있어서 엄마 가슴은 좀 뭉치는데 아기는 좀 덜 먹는 상황이 생겨서 변을 며칠에 한 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아기의 섭취량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대변 횟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변 횟수를 보는 거예요. 소변 횟수가 하루 8번에서 13번 사이라면 아기는 잘 먹고 있고 대변만 보지 않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아기가 출생한 직후부터 변이 하루에 막 6번 10번 너무 많은 아기들도 있어요. 이렇게 많으면 녹색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아기의 장활동이에요. 장활동이 미숙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변을 보고 있다면 꾸준히 체중이 느는지 소변을 잘 보는지 확인하신 후에 점점점 변 횟수가 줄어가는지만 관찰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자주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아기의 체중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변을 많이 보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셋째를 낳았을 때 처음에 모유수유를 하는데 아기가 한 2주 정도 하루에 10번씩 변을 보면서 계속 모유수유를 해나갔어요. 당연히 체중은 조금 그 시기에는 원래 더디 크는 때니까 더디 컸지만 체중이 빠지지 않고 있었고 아기가 잘 먹고 있었어요. 아기가 변을 자주 보니까 엉덩이가 빨개졌죠. 그래서 그 발짓만 제가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모유를 먹였고 깊은 속젖까지 후유까지 다 먹이려고 노력했거든요. 아기가 한 3주 차가 되니까 변이 하루에 5번으로 줄고 4주 차가 되니까 4번, 3번으로 줄면서 아기가 아주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컸습니다. 이러니 엄마들 아기가 오늘 그냥 묽은 변 한 번 탁 봤다고 모유를 탁 포기하고 오늘 변을 좀 많이 봤다고 바로 분유를 먹이고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아기를 좀 더 관찰하면서 아기의 미숙한 장이 점점 성장하고 잘 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엄마들이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분유를 먹는 아기의 대변 분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에 비해 묽지 않아요. 좀 어른의 변과 비슷합니다. 제가 방금 모유를 먹는 아기들의 변의 수는 초반에 좀 많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분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두 번 혹은 두세 번 꾸준히 보는 양상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변보다는 묽은 기가 거의 없어요. 분유를 먹는 아기들의 대변은 색깔만 보면 안 되고 변의 전체적인 양상을 관찰해야 해요. 변 횟수, 양, 변 색깔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한두 번 진한 숙색변을 보는 아기들의 건강 상태는 엄마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숙변을 황금변으로 바꾸고자 계속 분유 브랜드를 바꾸는 것은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숙색변도 정상변이에요. 만약 출생 후 6주가 지난 아기의 변에 콧물 같은 찐득하고 물컹한 코 같은 그러한 점액변이 섞인다면 그 점액변을 본 순간부터 변을 매우 자세히 관찰해 주세요. 다음에 변을 봤는데 그 변에는 점액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아기는 무난하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그 점액변이 점점점 건더기가 없는 물변으로 변해가고 다음 변, 다음 변 점점 건더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아기가 미열과 구토가 생긴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세균성 장염일 수 있습니다. 젖병을 좀 소독을 소홀히 했거나 혹은 아기의 젖병에 물을 탈 때 분유타는 물을 넣을 때 그 분유물이 좀 상했거나 그랬을 수 있어요. 분유변은 모유변과는 다르게 좀 3일 정도 안 보면 많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아기가 3일 정도 안 봤을 때는 굉장히 변보기로 힘들어하고 온몸에 힘을 주어도 변이 잘 안 나오고 변을 쌌다 하더라도 요만큼씩 토끼똥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의 연약한 복부임으로는 도저히 그 변을 다 빼내지 못해서 매우 괴로워합니다. 3일 이상 변보는 상황이 자꾸 생길 수 있으니까요. 분유를 먹는 아기들은 특히 유산균 꼭 먹여주세요. 오늘부터 3주간 아기 대변에 대해서 완벽 마스터하게 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